터링 스티치즈 아르츠러 슈미 귀엽네 내가 왔다 웅이야 터링 스티치즈 아르츠러 뭐야 여기에 이런 간몹들이 있네 여기도 룬이 있네 쪼레치점에도 룬이 있어야지 안녕 안녕 어디갔지 다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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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슈미야 친구가 빌려준 소중한 동전을 잃어버렸구나 어 여긴가 어 뭔가 스킬이 안써지는데 여긴가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안보여요 자원하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구나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 야 이거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보여 안보여 아 뭐야 저거 공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 아 아파 어 저 전기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아 전기가 지나갈 때 엎드려야돼 아 어 하잉 오케이 넘어갔고요 넘어갔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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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미는거야 아 뱀 아 뱀 때문에 진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차례를 지키세요 뱀 조심 뱀 패턴을 읽어야 돼 뱀이 와리가리 와리가리 기다렸다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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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지금 지금 오케이 됐어 넘어갔어 아 이제 요런거 조심해야되는거 요런거 올라갔을때 아아 조심조심 올라갔을때 올라갔을때 아 엎드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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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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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오케이 올라갔다가 지금 방심하지마 아 발판 안보여요 이 양반들아 아 형님들 아니 발판이 안보여요 지금 아 오 워우 됐어 내가 됐어 야야야 오오오오 죄송잘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갔다가 쭉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쭉쭉 쭉쭉 쭉 으어어얼 아 근데 왜 잘랐지 아 여기 뭐야 이분들이 아 이분들이 뭐예요 여기 여기 혼자 어디 힘착하게 무적을 이용해야 돼요 무적을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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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보여 주미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주기 위해서 깔끔하게 침착하게 아 거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원신 저 원신이 저기서 쓸쓸하게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쓸쓸해보이고 진짜 자 넘어갑니다 이분들만 없었으면 지금 엄청 벌써 깼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의 뭔가 허점을 알았어 약간 앞으로 뛰면서 맞으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프를 뛰면서 맞으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헷갈리잖아 이제 다른 채널로 간다 뿅 뭐야 아 다른 채널로 가면 다시 해야 돼요? 아 다시 해야 되잖아 지금이니 아 지금이 지금 타이밍이요 저 타이밍으로 가야 돼 지금 내가 약간 너무 맞았다 보니까 놀라서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바로 들어갑니다 이 타이밍은 아니야 왔다가 그쵸 다음에 지금이야 오케이 엄청나죠 지금 다음 내가 내려가면 떨어지면 떨어지려나 아 누님 아 누님 그러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하지마 다음판 넘어가자 아 됐다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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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기 뭐 이거 떨어질 때도 없는데 여기 전기를 왜 갖다 놓은 거야 도대체 이게 약간 한번 부딪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오 지금 대박 대박 아 우와 진짜 아깝다 아 까비다 지금 이번에 완전 됐었는데 지금 와 랩 걸렸어! 그거 피지 마세요! 랩 걸리잖아! 이번엔 진짜 좋았는데 사람 없었으면 벌써 깼겠다 별거 없는데 진짜 여기 이쪽으로 어떻게 가지? 아 엎드리면 되네 그렇지! 지금 지금 오케이! 좋아요 이건 엎드려서 안 될 건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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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지금이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됐어! 오케이! 기가 막혔죠? 부티포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정해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여긴 이제 간단하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곳 아 야 음악 틀지마 아니 이게 랩 거리에요 아, 괜찮아 괜찮아 아, 아까 이런 데가 있었어? 이런 데가 있었어 에스원트 자격증 내려가지고 팍셀, 팍셀 지금이다 아! 으으송 아이구 여기까지는foot 전문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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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아 밑에 층에서 기다렸어도 되는데 아 이제 고이고 있죠 저 봉에는 서있어도 되는 걸 사실은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저기까지 갔을 때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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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에서 이 벨더소관으로 다시 한번 또 요미의 잃어버린 동전을 제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튕겨주고 다시 한번 살짝 튕겨주고 아 제대로 안 튕겼냐 다시 한번 삭 가서 넘어가면 살짝 튕겨주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죠 살짝 떨어져 점 아래로 내리고 기다렸다가 전기충전 확인하고 전기충전 확인해야되요 지금 지금이니 지금이니 오케이 지금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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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아 저 꺼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꺼져달라고 그랬네 아 누님 포지션을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님한테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누님 거기서 왜 그 전기에 맞지 않죠 오케이 말하지마 말하지마 에이쭤 이emp 아 여기만 넘어가 다음 스테이지 가서 이제 지더락 지랄이라고 그랬나요? 다음 스테이지 가서 그러시면 안될까요? 이번 스테이지는 이제 넘어가야죠 방송을 위해서 안돼 아 진짜 야 아 나 진짜 아 여기 하지마 아 여기 안 해 여기 하지 말고 인내엘숙가요 인내엘숙 인내엘숙 쓰리가 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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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